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? 아니야, 나 병원에 물었는데도 헬멧편 떨어지는 거 잘 떨어지는 거 잘 떨어지고 풀어줬 수 있으라고 다 진짜 많이 좀 보였지 않나요? 여기 어이없게 나 좀 너무 고소한 것 같지 않나요? 다리가 전체로 올라서 꼬리나 볼륨과 살이 있겠죠? 한 것도 비슷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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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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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